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성공을 가지고요. 먼저 나올게요. 나오고 올리면서 한장 뽑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한장 더 뽑고 한장 올리고 한장 가져오고 턴을 마치겠습니다. 아 이 정도를 드시다니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먼저 하나 뽑고 올려오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한장 두장을 위에다가 발려 두고요. 그 다음에 얘를 공격시키면서 공격시 효과를 발동하고 올려주면서 총 이 정도 데미지 주겠습니다. 네 그러면은 달아 있으니까 보자. 네 그러면은 올려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. 네 그러면은 올려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